아 나락이랑 구할퉁이 개 짜증나 진짜 아니! 아우 나락씨 안나오잖아 나락이! 막으니까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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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씨 아 제대로 하자 아! 아씨 아 나락 구할퉁이 뭐 어떻게 막아 개빡치네 진짜 레버 고장났니? 아 그니까 둘 중 하나 찍는건데 왜 못찍지? 나이스 흘렸다 어디가냐? 이상하네 콤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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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갓겜이네 이거 재밌다 어 재밌다 별건 재밌다야 나 기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어 재밌다 아 꿀잼이구요 9RK 오케이 와 9RK 개꿀잼 10RK 아 아 아 열받아 이런걸로 흥분하지 마세요 수당 아 아 아 1 2 아 아 형이 생각하는 공방의 개념은 뭐야? 공식방송 공방의 개념이라 한다면 일단 이건 공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일방적 폭행입니다 이건 일방적 폭행이에요 공방적 폭행 공방적인 폭행 공방적 폭행 으ㅋㅋ 데빌진 나에게 찢어버리고 싶다 착한 upon håndstron 인정합니다 위닝님 처음원 감사합니다 아... 아니 이거 왜 강등 안떠 그렇게 덜 때리던 갑박퀴님이 뚜까맣다니 매미찍깁니다 처음원 감사합니다 이겨볼게요 이번 판은 야 야야 야야야 모냐 안울어요 아아 나 노리고 레인자치했는데 으어어어어어 رب 아이임 아이임를 어어어여호어어어어어어열어어어 합밤 받을 보여드리죠 여기서 안집니다 오늘 망가질 판테라 스태프 합니다 빡퀸님 찰취가 무가있으니 가격은 좀 더 차드리죠 파워탑 이런 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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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조많 깨내요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에미나 닥쳐 어어 안맞은다 아 콤보 왜 안되지 아 노려구요 죽었죠 어?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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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왜 죽어 아 아 아 아 이지 거는 척 아 어 뭐야 뭐야 어어 아 뭐야 뭐야 사료나 쓰시네 이지 보고맞겠다 이건가 아 아하아아아 안 통하구요 어어 에엥 에엥 나락 아 아 아 아 랜덤게임 아 아 아 형 비켜봐 내가 이겨줄게 뭐? 싫다고? 싫어 아 이거 봐 내가 안하니까 형 졌잖아 아니 아 아 닥쳐